법원과 검찰청, 경찰청에 소속된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은 지난 3월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 사이트에 워페어라는 계정명을 사용하는 인물이 올렸습니다. 지난 4월에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게시했습니다. 워페어는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남한보다 낫다는 취지의 글도 남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북한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기관 내부망이 해킹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